클로징벨 라이브 자 그러면 오늘 목요일 저희와 함께 또 주요 지표들 잘 해석을 해주실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항상 저희 지식이 좀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아주 쉽게 잘 또박또박 알려주시는 너무 전달력이 좋습니다. 귓속속이죠. 김효진 위원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지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제가 뭐 한두주 못 나오기도 했고 최근에 경기침체 우려 심해지고 있어서 아 걸리셨었죠 참? 집에 좀 삼시세끼 잘 헤어오고 그래서 아직 목이 좀 완전하진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좀 신경쓰고 나왔는데 정프로님한테 밀렸대요. 왜요? 머리? 스타일 너무 화려하셔가지고 저도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질 때마다 지금 웃으잖아. 요번에 제일 나은 것 같네요. 그럼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앞은 좀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사실 막 경기침체 경기후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날이어서 사실은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황에서 언론지상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어디서 경기침체를 전망했다. 장단기금리차가 역전되면 경기침체가 간다 안 간다 말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걱정을 하면서 좀 투자를 좀 해나가야 될까. 그리고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시장은 그러면 뭐를 보고 있냐. 그것도 조금 구분해서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차트가 좀 복잡한데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보시죠. 저게 막대기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막대기로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미국의 GDP 성장률이에요. 그리고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지렁이처럼 되어 있는 것은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100 밑으로 가면 경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회색 음영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도를 표시해 놓은 것이 미국의 경기침체 기간입니다. 보시면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빠질 때 미국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가고 그러면 경기침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흘러왔는데 사실은 이거 좀 말장난인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제가 둔화는 뭐고 침체는 뭐고 대침체는 뭐예요. 사실 우리가 임의적으로 구분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한다. 경제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가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 하강 사이클인데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경기 후퇴 그러니까 둔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이게 정말로 우리가 신문에서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경기침체로 갈 거냐. 아니면 뭐 하드 리세션이다 딥 리세션이다 표현은 여러 가지지만 정말로 뭐 2008년이 됐건 1970년대가 됐건 경제가 퍼펙트 스톰으로 완전히 좀 망하는 시나리오를 그려야 되냐. 이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글로 막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공통점 교집합이라고 할까요. 아주 경제가 박살나는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세 가지 정도 조건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유가로 대표되는 원자재 가격이 아주 급등하는 경우는 경제를 완전 먹어 삼킬 정도로. 두 번째는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서 이게 물고 물리는 건데 신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꼭 나와요. 신용경색 어디가 돈을 못 갚았다. 어느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신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세 번째는 그것과 또 맞물려서 중앙은행들이 유가가 올랐을 테니까 막 긴축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3종 세트로 나왔던 것이 1970년대와 2008년에 봤던 경기침체입니다. 순서들은 좀 다르고 메인 포인트 뭐가 더 센냐는 좀 달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물가 부담, 유가 부담이죠. 원자재 부담과 신용경색과 중앙은행의 강력한 긴축. 이 세 가지가 3종 세트로 나왔을 때는 경제는 아주 대침체로 간다. 뒤도 돌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침체로 간다라는 거고. 이럴 때는 주식은 기본 50%입니다. 지수 50%. 빠진다. 저희 2008년에도 50% 하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2008년에도 그런 걸 봤고. 50% 빠졌어요? 네. 지수 50% 빠졌었죠. 그래요? 예를 들면 주가가 2000이었다 1000이 됐다고요? 그렇죠. 그때 코스피 장중 800대 갔었지 않았나요? 그렇죠. 900대 갔었지. 그 전에는 얼마였는데? 2000도 갔다가. 2000도 넘어갔었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고점, 저점은 있습니다만. 진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50%.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수자자분들도 아주 강력한 침체는 당연히 싫어하겠지만 지수가 그 정도 빠지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지 아닌지를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닷컴버블이라든지 이런 경기 침체는 그럼 어떨 때 나타나느냐. 보시면 이 3개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가 맞물리면 그럴 때도 침체를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 부담, 신용 경세, 중앙은행의 강력한 긴축.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다 나오면 퍼펙트 스톰. 두 개 정도가 교집합돼도 미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습니다. 이럴 때도 주가는 30, 40% 정도는 지수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받죠.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20% 정도 내외의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받고 이제 반등을 했는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지수의 반등은 물론 저는 증권에서 다니는 사람이니까 지수가 오르면 그냥 제가 투자를 안 해도 마음이 좀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게 약간 착시인가? 그냥 하루 이틀 반등하는 건가? 아니면 나중에 훅 더 밀릴 건가? 지금 상황들이 현재 진행형이지만 제가 볼 때는 시장은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후퇴를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경기 후퇴는 뭐냐? 아까 맨 처음에 대침체를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 그다음에 가장 조금 가벼운 것이 경기 후퇴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자체는 차트를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는 100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누가 봐도 경제는 안 좋아요. 그런데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가냐? 그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소프트 패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경기 후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그건 경기 후퇴라는 사이클에서 그냥 나올 수 있는 거. 네, 나올 수 있죠. 이럴 때가 어떨 때였냐면 어떨 때가 그랬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016년 이후에도 되게 많아요. 유럽의 경제 위기 같은 경우는 유럽은 마이너스였지만 다른 국가들은 플러스 성장. 그런데 체감하는 경기 안 좋았죠. 유가 폭락, 2014년, 15년도 유가 폭락하면서 1년 정도 장도 쉬고 경제도 사실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가는 침체는 아니었죠. 미중 갈등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뭐 경제 안 좋다, 침체 간다고 막 했었지만 결국은 마이너스 성장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신용과 관련된 위험, 유가와 관련된 위험, 어제도 유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되게 뭐가 좋은 걸 찾기 사실 어려운 건 맞아요. 어려운 건 맞는데 경기가 침체인 것 같아. 나는 주식을 다 팔아야겠어. 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도 분명히 높아지고 있어. 그런데 아직은 침체라고 말하기보다는 후퇴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라는 데서 시장은 한 번 딱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로 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표를 보시면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밑에 써놓은 글부터 보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주가, 저희 전략팀에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지수 조정을 좀 중심점으로 삼아야 될까 의견을 드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슨 쇼크라든지 그리고 크고 작은 이벤트들에 의해서 5%, 10% 내외의 조정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후퇴다, 경제가 안 좋고 연준이 거기야 되고 긴축을 할 경우에는 20% 내외의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저희 계속해서 의견을 드려왔는데 지금도 20% 정도에서 걸려있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대로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내외의 추가가 아니죠. 40% 내외의 조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30% 더 빠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침체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후퇴 가능성이, 경기 후퇴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에 일단 시장은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지금 현상을. 그래서 반등한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 지금 20%는 빠진 거죠? 빠진 거죠. 고점 대비해서 20% 빠졌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또 주식도 중요하지만 리코노미스트니까 이게 경기 후퇴 정도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은 후퇴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로 궁극적으로는 가는 거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건데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집에서 졸신이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숫자들로 돌려봤어요. 그것이 위에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숫자들을 마음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차트보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들 다 박아놨습니다. 제가 유가에 대해서는 연평균 유가 100불 정도면 경제가 여기까지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연평균 유가가 100불 정도로 하향 안정이니까 유가 100불 정도까지는 우리가 버틸 수 있다. 지난번에 나오셔서 90불 정도 얘기도 하셨었죠. 네. 연평균 100불 정도를 저희는 임계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신용 이야기도 많이 드렸는데 자금 시장 혼란. 지금 러시아가 아직은 디폴트가 나지 않았잖아요. 4월, 5월 국채 만기들이 계속 돌아오는데 러시아 디폴트를 피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자금 시장의 혼란이 러시아로 국한되지 않고 유럽까지 다 번진다고 한다고 하면 경기 후퇴로 마무리되지 않고 경기 침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금 시장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자금 시장 혼란이 유럽 전체로 퍼질 가능성보다는 유럽에서도 아주 일부 은행, 러시아와 거래하는 일부 은행까지는 좀 혼란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퍼지는 기미들은 아직 없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긴축이 중요한데 지난번 FOMC를 많은 분들이 되게 인상 깊게 보셨을 것 같아요.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전망치를 확 바꾼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지만 저도 시장의 반응하고 비슷했어요. 어차피 지금 금리를 조금 올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모두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차라리 말로 우리 6, 7번 올릴 겁니다. 50pp 올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사실은 시간을 두고 시장은 이거를 소화를 하잖아요. 사실 시장이 두려워했던 거는 소화할 시간이 없이 막 이제 요렇게 저렇게 얻어 터질까봐를 걱정을 했었던 건데 지금 50pp 올릴 수 있습니다. 어제 일부 위원들은 50pp를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올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좀 계속해서 매파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고되지 않은 긴축과 예고된 긴축은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굉장히 달라요. 똑같은 폭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질서 있는 긴축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는 경기 교태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일별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보시면 경제는 아무래도 튼 것 같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올해 이후에 평균 그리고 앞으로 사실 지금은 사이클상 안 좋죠. 안 좋은데 지금에서 앞으로 전개될 흐름들을 보면 경기 침체는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는다라는 걸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일단 경기 침체가 아니고 후퇴에다가 51%의 확률을 베팅하면서 반등한 건 알겠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겠냐. 끝났냐 후퇴가. 후퇴가 끝났고 이제는 올라가는 거냐. 매집해도 되는 거냐. 그거는 아까 박병상 이사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추가 조정은 제한적일 것 같은데 반등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드릴 것 같습니다. 이거를 왜 그런지 경제적으로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차트를 한 번 띄워봐 주시면 까만색 선이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파란색 선이 미국의 주가입니다. 하늘색으로 제가 색칠을 해놓은 것들은 경기 선행지수가 기준점을 하회하고 경제가 안 좋고 주가 같이 조정받았을 때예요. 이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훨씬 많죠. 차트의 꼬리 부분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표시만 안 되네요. 꼬리 부분을 한 번 봐주시면 지금 까만색 선이 어디에 와 있나요? 100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표 제목에다가 미국 경기 둔화는 절반 정도밖에 안 왔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서 꼭 100까지 왔다고 100을 뚫고 내려가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연준은 기준금리 올린다고 하죠. 유가는 110불로 다시 올라갔죠. 사실 좋은 거 별로 없어요. 좋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 경제가 나이 싸게 싹 돌기보다는 100을 뚫고 내려가서 6개월이 짧으면 한 분기 길면은 1년까지도 헤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제가 일부러 이 노란색 막대기까지 추가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90년대 중후반 그리고 2018년 이후에는 경제가 누가 봐도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좀 강했다라고 이야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중반에는 뭐가 있었나요? 닷컴 붐이 이제 막 시작되던 시기잖아요. 기술기업들이 주가만 올라간 게 아니라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닷컴, 테크 이런 것들의 특징은 경제 전망이 안 좋아도 기술이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기업들 투자하고 거기로 돈이 몰립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에는 경제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좋았고요. 지금 확대해서 보여주신 대로 2018년도, 19년도에는 미중 분쟁 진짜 거셌잖아요. 그렇죠. 한국 주식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는데 미국 주식은 저희 요즘은 팡2가 나왔는데 팡1이죠. 그래서 기술기업들이 데이터센터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경제 둔화가 무색하게 주가가 좋았던 시점이 딱 예외적인 두 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등이 기술 성장주 중심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게 그럼 다시 정리해서 보시죠. 경제를 놓고 보자. 둔화가 아직 마무리는 안 됐다. 침체 아닌 거는 그럴 수도 있지. 침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경제가 탁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지수는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아래일 가능성이 높음. 그런데 지금 시장을 여전히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는 기술기업들을 보니 여전히 돈을 많이 벌고 액면 분할같이 주가를 부양하려는 노력들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사도 사고. 하고 있는 건데 2018년만큼 굉장히 강력한 투자. 우리가 막 굉장히 환호할 만한 새로운 종목이 등장한 건 사실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 지수는 횡보 내지는 아주 약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지금 시장에서 전쟁 이후에 한 달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통화 정책 결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런데 이 한 달 동안 엎치락뒤치락 한 이후에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중심 균형을 잡고 있는 게 이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5월 FMC는 5월 초에 있어요. 5월 4일, 5일 정도에 있는데 그때까지는 사실 한 달 동안인데 FMC라는 이벤트도 있지만 전쟁이라는 이벤트도 놓고 보면 협상을 계속하긴 하는데 뭔가 전쟁까지 났는데 협상이 1, 2주 하루 이틀 만에 되기는 어려우니까 그때까지는 원자재 시장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고 연준 입장에서도 계속 멘트를 하고 국채금리도 그거를 소화하는 과정. 그러면 뭔가 예전에 쇼크만큼 어깨가 무겁지는 않지만 개운하지도 않잖아요. 시장은 계속해서 공방전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시면 대충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다. 침체 우려가 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침체보다는 후퇴가 한 51% 확률. 시장도 그래서 20% 조정받고 걸렸음. 그런데 반등은 경제가 아주 개운하지는 않기 때문에 강하긴 어려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미국의 경기 둔화가 절반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아직도 둔화 멀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안에서 뭔가 좋아지는 걸 찾으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미국 밖에서 찾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이 4페이지의 표가 미국의 휘발유 가격입니다. 제가 이 프레드라고 되어 있는 연준 홈페이지에서 따왔는데 제 자료에 보면 가끔 이런 데이터 어디서 찾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가능한 것들은 이렇게 일부러 캡처를 할 테니까 나중에 추위가 궁금하시면 저거를 구글에 치시면 그대로 똑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휘발유 가격인데 휘발유 가격이 어떤가요? 90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문제인데 이게 미국, 저희 한 한 달 전에 미국 주유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미국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어떨 것 같냐. 기름값도 오를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돈도 아직은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수급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들이니까 기름값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달 정도 전 정도에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게 쉬기는커녕 더 수직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유가가 150, 160 갔을 때보다 지금 휘발유 가격이 더 높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뭔가 미국의 물가가 막 드라마틱하게 안정되고 미국의 소비가 막 다시 막 살아나고 연준이 갑자기 비둘기파가 되고 그거를 당장 기대하면 굉장히 좀 힘든 싸움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미국 밖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에서는 조금씩은 혼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5페이지 차트를 보시면 이게 제가 경기 선행지수를 중심으로 오늘은 좀 자료 준비해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경제를 이제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빨간색 선이 중국, 파란색 선이 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게 글로벌 경제이니까 얼추 같이 가요. 되게 당연하게 얼추 같이 가는데 제가 화살표를 쳐놓은 데를 보시면 조금씩 다르게 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좀 경제가 돌 때도 있고요. 미국 경제는 좀 힘이 없는데 중국은 막 치고 나갈 때도 있고 반대로 중국은 좀 힘이 없는데 미국은 좀 견조할 때도 있습니다. 한국은 그에 따라서 미국에 좀 관련된 주식들이 좀 더 잘 가기도 하고 중국에 좀 관련된 주식들이 좀 잘 가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래서 중국 관련주 미국 관련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는 침체냐 아니냐를 논하고 있잖아요. 이 차트 꼬리를 한번 봐주세요. 둘 다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댈 데가 없었어요. 사실 지난 한 한 분기 동안에는 중국 경제도 뭔가 부양을 한다고는 하긴 하는데 지표보면 막 다 안 좋고 셧다운한데 막 석탄 부족하다고 지난 가을에는 막 그랬었잖아요. 안 좋고 여기다 대고 미국이 안 그래도 경제가 좀 희마리가 없는데 긴축을 막 50ppc 한다고 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이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익인데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이 한 분기 이내로 이 경기 선행지수가 돌 가능성들이 지금 조금씩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먼저? 네.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이클 상으로도 중국이 먼저 꺾였어요. 먼저 꺾이고 좀 미국보다 오랜 동안 고전을 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찔끔찔끔 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하고 있고 정책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중국 지표 중에서는 이제 중국이 진짜 바닥을 찍고 좀 돌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트 띄워주시면 저희 중국 전략하는 박수현 팀장 차트입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중국은 소비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을 내서 경제 사이클을 움직이는 건 투자예요. 투자인데 투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제조업, 인프라, 부동산 관련된 투자가 규모도 크고 정부 정책이 얼마나 기업들로 갔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차트들인데 부동산은 아직 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인프라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중국이 투자가 다시 좀 늘어나네 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당장은 이동 제한 조치, 셧다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달 나오는 지표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봉쇄를 하면서 방역 조치도 좀 풀어주고 있고 그동안 통화 완화를 했던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표로 나오는 것들, 지표 개선으로 나오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쪽 차트를 같이 봐주시면 오른쪽 차트는 중국 기업의 재고가 얼마나 많냐 적냐예요. 지금 재고를 보면 5년 평균에서도 아주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7, 8년의 최저치예요. 재고가 적을 때는 주문이 조금만 들어와도 기업은 빨리빨리 생산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경제가 좀 돌아서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여전히 재고가 많으면 경제가 탄력적으로 돌기 어렵죠. 그런데 정부도 뭔가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정책들을 해왔고 그게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경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고 재고도 바닥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중국 경제는 이제 조금 바닥은 잡고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오긴 못하겠지만 지금까지는 미국, 중국이 다 안 좋았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미국은 여전히 힘없음, 중국은 조금씩 돌고 있음, 그래도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앞에 침체로 시작해서 사실 경제 쪽에서는 최근에 보면 안 좋은 게 진짜 많아요. 이걸 봐도 안 좋고 저거를 봐도 안 좋은데 확실히 G2를 놓고 봐도 그리고 미국의 유가든지 금리든지 여러 가지 펀더멘터들을 봐도 이럴 때는 조금 냉정하게 레벨들을 설정해놓고 금리면 금리, 유가면 유가 레벨을 딱 설정해놓고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경기 침체보다는 후퇴가 여전히 가깝다. 시장도 그렇게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예전처럼 5% 성장하다가 6%, 7%, 8%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경제가 확 좋아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조합이 미국, 중국 다 안 좋은 조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미국 힘없지만 중국은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그런 조합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 어제 또 미국에서 200몇 개인가요? 관세 종목을 발표를 했어요. 352개. 품목, 중국으로부터. 그거는 사실 좀 흥미로운 게 미국의 경기 선행지표가 쭉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고 대신 인플레이션은 엄청난 상황이니까 자기들도 이제 뭔가 자구책을 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그게 묘하게 지금 김효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어떤 경기가 조금 터닝할까 하는 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시 물론 장기 시계열로 보면 미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군사를 포함한, 경제 포함한 갈등 국면이 더 악화될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사실 1, 2년에 결판나고 어느 한 팀이 이기고 지고 항복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쭉 계속 갈 때인데 그 안에서도 어떤 작은 파동으로서의 하모니. 왜냐하면 안 그러면 본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기간으로 혹시 들어오는 시그널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올해 미국이 중간선거도 있고 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예전보다는 조금 투닥거리는 분쟁의 뉴스들이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난주인가요? 이코노미스트지 표지가 푸틴 대통령 얼굴이 이만하게 있고 그 뒤에 시진핑 주사 얼굴이 이만하게 뒤에 있는. 그래서 이게 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에 있지만 미중 갈등이 더 크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표지 그림이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기간에 해결은 안 돼요. 그리고 올해는 미중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화해적인 무드가 나올 수 있냐라고 보면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만만치 않고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 최고,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 최고, 양극단에 가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아까 미국의 휘발유 가격 차트를 보면 저는 진짜 많은 생각이 들어요. 4페이지 차트 한 번만 다시 보시겠어요? 이거는 주가 차트, 코인 차트도 아니고 휘발유 가격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만 한국은 그려보면 저렇게 급등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는 유리세라는 게 버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느끼는 체감 그리고 소비도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관세 인하 같은 조치 같은 것들은 잠깐은 나올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미중 관계는 풀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그 어간에 지금 회색 차트로 이렇게 회색 바로 이렇게 음영 표시를 해놓은 데 보면 그때가 4불 좀 넘어갈 때잖아요. 휘발유 가기. 그런데 제 기억이 나요. 저때 뉴욕 기준으로 4불 50전. 와, 이거 어떻게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베어스턴스가 부도가 난다. 베어스턴스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가의 폭등과 금융위기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자부가 좀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건전해지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겁나는 거죠, 저게. 겁나죠. 그래서 어제 딱 요즘 일어나면 아침에 유가 보고 주가 보고 환율 보고 이렇게 아침에 보시잖아요. 유가가 다시 올라서 역시 좀 쉽지 않구나. 금리를 보니까 금리는 빠졌어요. 그래서 유가가 올랐으니까 금리를 많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릴 거고 물가가 올라갈 거니까 국채금리도 올랐겠네가 아니라 지금은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우려는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침체냐, 후퇴냐에서 이제 후퇴 쪽에 51%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짜장, 짬뽕 고르는 문제가 아니고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는 데서 한 4단계까지는 예를 들면 침체고 5단계부터는 후퇴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침체냐, 후퇴냐를 나누는 게 의미가 있나. 어차피 어려운 게 10%에서 100%까지 중에 45%에서 55% 사이 정도라면 결국 그게 침체냐, 후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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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가 있나. 30%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경기 후퇴는 아까 제가 마이너스 성장, 성장률을 갖고 얘기해서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경기 침체면 기업 이익이 감익이에요. 매출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누가 났냐 누가 안 났냐가 아니라 매출 줄고 이익은 감익. 그러면 주가는 온전하기 어렵죠. 그런데 경기 후퇴면 어떠냐면 어떤 기업은 매출이 줄고 감익인데 어떤 기업은 그 와중에서도 돈을 벌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조정폭이 덜 적으면서 그중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특히 침체랑 후퇴에서 계단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리니어로 쭉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중에 어떤 지점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나요. 예측을 하기가 어차피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제가 주가 지수가 2000에서 2000 밑에는 1999고 2001이면 2000위인데 그러면 2포인트 차이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2000위다 2000아래다 이걸 의미 있게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질문들이 경제방송 진행 3년 차 넘어가면 하게 되는 질문. 그렇습니까? 그냥 5년 넘어가면 또 안 해요 이제? 안 하죠. 쓱 보고 웃고 있잖아. 좋은 질문이에요. 생각이 좀 났습니다. 좋은 질문인데 시간이 지금. 그렇군요. 그거는 다음번 출연 때 이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사적으로 한번 더 하나 하든가. 사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려야죠. 여튼 침체보다는 후퇴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다는 말씀 모두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준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